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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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봤어 이렇게 나왔고요 바텀은 전부 예측된 거였고 대박 벽궁을 했네 야 여기로 벽궁을 했어 여기 우와 근데 그걸 또 살아남았네요 리신이 견멸했었어요 네 아 근데 저 벽궁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형선거 조심해야죠 탑가죠 지금 그림자 돌진 썼나요? 그림자 돌진 쿨이에요? 그림자 돌진 쿨이에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있어요 있으면 못 잡습니다 지금 와드도 있어요 정글러는 그런 걸 계산해요 상대 회피기에 쿨 그렇죠 그거를 라이너가 빼줘야 돼요 그렇죠 그림자 돌진이 빠졌으면 마스터이 들어왔어요 지금 지금 그림자 돌진 빠졌어요? 그림자 돌진 빠졌어요? 그림자 돌진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리고 와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당하죠 미드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뽀삐 텔포 어딘가요? 바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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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격! 더블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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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중기야 중기야 꽃중기 벽궁 안 돼 근데 이득 봤습니다 이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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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살아남아 이득이요 죽지마 네 꿍꽝 한거에요 회모까지 썼는데 더블킥 낸건 이건 크죠 어 꿍꽝 아 이거는 꺼난거였는데 이득아니요 이러면 이득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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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이 살았으니까 조금 이득이요 그러니까요 CS하나도 앞서고 있는데 이거 미포면은 초반에 그렇게 시작한거 치고는 아이템 차이도 많았잖아요 몽소드 하나 차이로 시작했는데 그것치고는 그래도 괜찮죠 CS도 야몽차이면 딜차이가 엄청나는걸걸요 지금 이제 차이가 많아죠 왜냐면 킬을 많이 먹어서 어시랑 미스포춘이 어쨌든 마이는 할일 다 했습니다 네 뭐 그 상태에서 마이라도 없었으면 다 죽는거였죠 미드리신이 미드 카직사한테 저렇게 밀리는 상황이면 아무것도 안될텐데 의미가 없죠 사실 네 미드리신이 거기다 미드리신은 필연적으로 공격리신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탑리신 같은 경우에 방어리신이 돼요 왜냐면은 미드에서 데미지를 충당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미드리신은 그렇게 안됩니다 고립데미지와 그냥 싸워버려요 붙으면 붙었어? 나 싸울게 집 가고 오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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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궁강 나왔어 벽궁강 나왔어 벽궁강 나왔어 아 안 나왔네 아 이거 어차피 집 가는거라서 못 잡는다고 판단하고 그냥 한번 밀고 가네요 왜 갔죠? 왜 하고 안 했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나 지금 집 가서 템 사야된다 뭐 이렇게 어떤 이유였을까요? 템 사러 갔겠죠 지금 안가면 못가니까 그리고 CS도 쉐니 되게 잘 먹었어요 그렇죠 쉐니야 뭐 CS 먹기 편하고 나인 유즈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정말 무난하게 이거는 아 그리고 뽀삐는 마드레데피 갈 기존 같고 이거 정글 장인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어떻게 시즌3에서 1000게임을 넘게 했을까요 벌써 형은 몇 저 한 500게임도 안 됐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전체가? 전체가? 응 시즌3에서 어 어 이거 만나겠는데? 아 엇갈리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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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네 왜그만 번 책 뜯건 없죠? 네 안갑니다 이거 봐 놀래가 그걸 아무데나 썼어 지금 봤어요? 네 으악 하면서 놀래가 꺼졌은거 이거 위험한데요 와도 없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데요 근데 안 위험해요 아직 안 위험해 아 이거 먼저 썼어요 근데 이를 따라 붙죠? 네 안 위험해 안 위험해 안 위험해 아 쉴드까지 있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죽죠 이거는 쉐니 진짜 잡기 힘들어요 지금 쉐니 되게 잘 자랐어요 너무 잘 자랐죠 그리고 누누가 여신의 눈물 누누인가요 저게? 아니겠죠? 아테나의 무정한 선배 누누겠죠? 어? 지금 전멸 쓰지 않았어요 누가? 왜? 이거 약간 연기한거 같은데? 아닌가? 나 잡으러 와라? 카소스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연기라고 치기에는 이거 들어가는건데 지금 들어가는 그림이죠 어? 어? 어그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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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안 죽는 거를 그냥 한 대 찍어 빠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킬 먹으려고 욕심냈어요 카소스가 에이 와 사용성무 맞았어 이거 어? 벽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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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어? 은파? 우와 리스포츠가 많이 안 보여요 와 리스포츠 우와 옥주 우와 우와 리신이랑 같은 생각한거야 우와 우와 마이로 시각클고 우와 와 와 와 와 둘 다 진짜 잘한다 양친다 잘하네요 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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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요 이거 리신 오? 잡고 죽었어 잡고 죽었어요 이러면 이즈리언 오고요 바텀 라인 다 왔어요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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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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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볼 수 있어요 랜턴 랜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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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이동 비전 이동 비전 아 꽃중기 비전 이동으로 왔나보네 그러네 늦어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미스포츠 노린 트럴리 진짜 좋았어 거기서 음파로 어떻게 미스포츠만 딱 맞혔을까 그니까 그거 맞힐 걸 알고 마이도 미스포츠한테 우스 아이팟 스트라이크를 그리고 명상을 하나도 안 찍었네요 지금 마이가 그러네요 명상을 아예 안 찍는 마이군요 이게 클라스는 다리가 다르구나 하나만 찍혔어도 모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양 팀이 얘도 이 생각 할 거야 그냥 믿네 믿고 하네 그렇게 양 팀 다 고립 데미지 고립 데미지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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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 데미지 고립 데미지 아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딜이 커 무라 마나무네아 무라 마나무네아 정글이 정글이 지금 완전 장악당했네요 그리고 뽑기 아이템이 선택 bidden이 흥미롭죠 수정플라스크랑 사파이언 수정 같습니다 이거 뭐 가려 센 가려 그러나요 광이의검 광이의검 아 이게 미드 무슨 차릴까요 이게 뭐가요? 처음에 2킬 주고 시작했잖아요. 그게 문젠가? 그게 지금 종이 한 장 차이면은 선취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안 볼죠? 이거 마스터 1을 운영하려면 진짜 백더워밖에... 네 개는 타워밖에 보이지 않아. 딥모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드리신이요. 이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미드리신 지금 보면 7의 양갈두끼 가잖아요. 공템 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누누가... 아 이거... 망령의 영혼 누누네요. 괜찮죠. 만화 회복도 있고. 나쁘지 않죠? 나쁘진 않은데... 쿨타임 감소도 있고. 애매하다는 게 문제지. 애매하다는 게. 약간 판테온 같은 느낌이네요? 잘 큰 판테온? 아니... 애매하잖아. 잘 큰 판테온 왜 애매해요? 애매하잖아. 겁나 좋지. 지금 상황은... 이게 망령의 영혼 누누데... 이걸 못 봤네. 판테온 때문에. 볼까요, 다시? 이거 3인계. 다 이브네. 블루가 둘이 다 있어요. 와, 뽀삐 격분. 그런데 마이가 왔어요. 변수. 고립 데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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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선포. 와, 대박. 스트레시가 올라갔어요, 미드를. 똥똥이 올라왔나요, 보통이? 그냥 밀죠. 와, 이건 스트레시 때문에 미스포스는 죽는 건데, 스트레시 안 왔으면. 아, 스트레시가 정말 좋아요. 하하하하. 근데 우리 매치업에서 왜 스트레시 갖고 졌을까요? 그리고요? 매치... 그리고 매치업은요. 뭐랄까, 좋은 챔피언을 잘할 수 없는 게 잘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저 있잖아, 쉔인 럼블. 근데 자기 포지션을 못 가잖아요. 인디럴 때문에 그래! 오, 이거 씨. 캐리하라니까 무슨 비쇄우가 더... 홀성도 못 임기고 있어. 그럼 왜 이렇게 멘붕했어요? 아, 진짜. 근데 멘붕했죠, 사실. 나는 멘붕 안 했어요. 멘붕 안 했어요? 멘붕 아직 할... 극적 요소를 위해서. 아, 극적 요소를 위해서. 할 줄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 그래요? 일부러. 아, 광유형은 진짜 갔네요. 이거 3일 차에 불기네요. 3일 차 가는 거예요. 3일 차 가는 거예요. 꽃빈이. 아, 이거 힘들어졌어요, 게임이. 이 정도면 다이아급에서 이 정도면은 브론즈라면 이게 사실 아무 차이 아니거든요. 미드리신이 씨아서 깐 미드리신이라고 말 다 했죠. 씨아서 깠네. 네. 아, 이거 고립 데미지 죽었다, 이거. 어어? 어어? 방어가 없었나? 트롤링 시전했다, 트롤링. 방어를 왜 안 타죠? 타도 탄 거예요, 지금. 탄 거예요, 그게? 탔는데 티도 안 날 정도로 고립 데미지가 너무 크게 나오는 거지. 아, 도발. 지금 이게. 뽑힌. 마이. 마이, 마이 1볼치가 않으니까. 일격! 액션! 와, 신고 판단 좋다. 먼저 쓰는 거거든. 응. 뭐 먹어야 되는데? 아, 고립 데미지. 아, 고립 데미지. 외교관 면책 특권. 아, 고립 데미지. 이거 미드의 차이가 좀 크네요. 미드가 아예 앞돌해 버리니까 바텀 뱀으로 탑 드림 들어요. 이 정도 템은 정글 가도 정글템 나오지 않나요? 어디야? 정글 대신의 템? 잘 나오지 않나요, 지금? 음파, 음파. 못 맞췄어요. 음파를 못 맞췄어요. 음파를 못 맞췄어요. 탈진. 와, 잡을 뻔 했어요, 지금. 잡겠는데, 또 하나는? 음파 또 못 맞췄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이득을 보긴 봤는데. 이득이 아니죠. 뭔가 씁쓸하네요. 이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카드 싸우고 1대1이 안 되니까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미드 포기하고. 이러면 2차 타워까지도 위험하죠. 위험하죠, 이거. 없네, 2차 타워. 없네? 아까 빌렸구나. 용가지. 와, 이거 정글 대신 보다 못 컸네. 네. 잘 풀리면 정글릿은 저거보다 더 잘 나오는데. 아, 망명의 영혼. 같네요. 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죠. 근데 이게. 근데 좋아요, 이거. 딱 보니까 탑노누가 지금. 연구용 탑이에요, 지금. 템이라든지 이런 거 연구하고 있는 중인가요? 근데 아이디 봐봐. 예. 왜요? 예스, 예스, 예스. 이런 아이디를 누가 만드는 줄 알아요? 누구요? 프로게머 부케. 대회에서 쓰려고. 아, 그럼 이거 탑노누 나온다는 얘기네요. 망령의 영혼 나온다. 그럼 설마? 복한규? 버드? 복한규? 복한규 아니야, 이거? 복한규 같은데? 드래곤하고요?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저거 중국인일 수도 있어요. 왜요? 아이디가. 왜요? 복스럽잖아. 뭐가?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아, 래퍼드 지금 솔랭 돌리고 있어요? 그 래퍼드 솔랭을 다른 애가 돌리는 거야. 그렇지. 이게 연막작전. 완벽하게. 나 탑노누라고 말 안 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연습하는 거지. 내가 탑노누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 이게 쿨간누누거든요? 그렇지. 그래 왔어. 근데. 아, 큰일 났네. 고립 데미지. 못 잡은데. 카리스 못 잡을 것 같죠? 아, 이거 잡으면 날라가지. 오? 싸우러 왔어, 싸우러 왔어. 다 죽죠? 응. 사연 성공. 점화석. 사실 누누는 잘 버텼어요. 오? 누구 있지? 오? 누누가 못, 라인이. 미싱이라도 한 걸 했네요. 오? 와, 걸렸어. 잡빙 잡네요.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귀신. 눈 파. 눈 파. 하아. 네. 만화가 없었는데, 둘 다. 누누 자체가 되게 못한 건 아니에요. CS대로 잘 먹었고. 심상대로. 쉔니 단결등이지는 안 썼어요? 그리고 희한한 건. 쓰지도 않았다고. 안 왔다는 거죠? 응. 어? 보세요. 지금 쉔니 얼마나 유리한가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타 페이지가 이미 라인 0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파. 파. 국내 가면 갔어요. 그리고 누누도 지금 사실 AP 챔피언이라 생각을 안 해요. 제 상대들이. 그러니까 AP라고 아예 안 느끼는 거죠? 그렇지. 무시해버리는 거지. 파. 파. 국내 가면 못 간다는 건 상대 AD들. 특히 리신, 마이, 이즈리얼이니까. 그냥 파. 국내 가면 먼저 가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이득이요. 이 정도. 만약 누누가 미친듯이 컸다면 저렇게 안 갔겠죠. 이득이요. 이거 아. 잊었죠. 템이, 리신 템이. 너무 못 나온 거 아니야? 너무 못 나왔어. 5,400, 7,300, 2,000원어치 차이가 났잖아요. 지금 뭐 칠흥의 양날 도끼, 뭐 BF 대건 그런 거라도 나와줬어야 되는데. 어? 좋다 이거. 용의 분노. 그렇지. 음파. 좋다. 우와. 와. 마이. 와. 차이가 이제 많이 나네요. 이거 20분 서랭 게임이네요. 다이악길에서 이 정도면은. 근데 방금 리신 템이 진짜 극공 템이었으면은. 용의 분노 아니었으면 제가 보면 지는 게임이었거든요. 아닌가요? 어? 1등 지는 거 아니었나요? 미스포츈하고 리신하고. 누가 진다는 거예요? 미스포츈이? 미스포츈이? 미스포츈이 진다고? 네. 그게 뭐였는데? 계속 싸우면. 옆에 소나가 있어서 그나마 싸우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어 그런 건가? 모르겠네. 아까 밀리던데? 보니까 흡혈하면서 그냥 때릴 때릴 수 있는 미스포츠 같은데요? 그러게요. 음파 피하면서? 아 이거 힘들어졌네요. 마이가 뭘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네. 당신의 실력은 경편없어. 누구에게만 하라. 누가? 리신 지나가는데. 리신 지나가고 있는데. 어? 멘붕 아닌가 이거? 어? 20분 서랜하자고. 아 그냥 미드 빌려고 했네. 미드 열겠습니다 했네. 미드 오픈했네. 네. 미드 오픈했네요 이거. 여기까지만 볼까요? 뭐죠? 오! 맞춰왔어요 끝났죠 솔발은 가능하겠다 망령의 운명이 있어서 아 솔바로 때문에 추가적인 게 더 아녜요? 몬서에? 그쵸 미니언 말 그대로 네 아 이거는 끝났네요 포기했네요 많이 어렸죠? 아 많이 됐구나 루지없지? 네 아 이거 초반에 더블퀴증고에서 사람들이 어차피 싸웠다 싸웠다 멘탈이 이런 멘탈을 가지고 다이아 1을 올라갔다는 거 얼마나 잘한다는 얘기야 헝 멘탈 가지고도 플래티넘 올라가잖아요 플래티넘 심화가 나야 그러니까 플래티넘 5 0점이었어 이렇게 해서 이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아주 아쉽네요 이 경기는 플래티넘 0점이잖아요 저 그래도 플래티넘 2 승급전까지는 갔었어요 플래 2 승급전까지 막 그거 같아 나 그래도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이었어 나 반장을 했었어 뭐 이런 느낌 지금은 막 꼴등인데 열심히 하시고요 아니 뭐 저는 골든행사도 못 맡아봤어요 좀 이따가 인드라 일어나면 듀어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요? 갈등을 빚어야지 드라 형 죽여버리려고요? 드라는 이제 집에서 하니까 집주소 하란해야지 내가 알아 알아요? 어딘지 알아요? 잘 됐습니다 자 이 경기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마이가 뭘 해보기가 좀 힘든 판이었어요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판이었죠 왜냐하면 더블키 주고 미드 차이도 낫고 바텀에서 한번 풀어주고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미드의 어떤 카직스와 리신의 차이가 저는 리신이 그렇게 썩 좋다는 생각을 안 들어요 리신이 먼저 픽을 했을까요? 카직스가 먼저 리신 거 보고 픽을 했을까요? 리신을 골랐을 때는 미드 리신인 줄 몰랐지 그리고 카직스를 했는데 그리고 처음에 이킬 중계에 결국은 복구가 안 된 상황이었고 음 그게 좀 컸구나 네 싸우진 않았었죠 어제 누구요? 둘이서 드라 형이랑 뭐 드라가 나한테 뭐 싸울 아직 군번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형이 막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 완전 뭐라 했죠 애쉬를 하는 거야 애쉬 인드라가 그래서 똥을 막 싸고 해둔 거야 그랬더니 원래 똥 싸려고 애쉬를 했대 어떡해 나 화낼 수밖에 없었어 알겠습니다 좀 이따 미안하다고 하고 또 듀오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경기 좀 아쉬웠고요 잠시 3경기 때 한번 홍유예 사실 이런 경기는 좀 아쉬워요 하는 분도 아 이게 결국에 초반에 이킬 중이 너무 컸어요 지금 한 만여 분이 시청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마스터의 뭔가 새로운 명상을 찍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만 신선했고 그리고 카운터 정글 가지 않는다? 굉장히 무난한 운영을 한다 안정적으로 한다 안정적으로 한다 방금 전에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고 뭔가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통했던 그런 경기였죠 그렇죠 자 저희 잠시 쉬었다 잠시 후 2경기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 광고 나갈 때 모두로 사이트 가셔서 또 오늘 할인되는 상품 많이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모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